현재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 보관 중인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방패장으로 이송하는 기간이 5년 이상 단축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현재 800드럼씩 경주방패장으로 옮기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이송량을 내년부터 1,000드럼으로 늘려 이송 소요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 2017년까지 안전성 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도 보강해 2022년까지 모두 28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